어디야? 집이야. 피곤해서 일찍 잘 되었네. 아 그래? 잠깐 불렸더니 오늘 피곤해달보니 얼른 차가워. 아프나?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아 사람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켜내. 그래 너. 그래 너.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피곤하다 하는데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? 여기서 뭐하는데? 도대체 너네 죽은 여신데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켜내. 그래 너. 그래 너. 야 너 이러면 사랑해야 된다. 소리 지내. 좋지. 벅TO에. 하나. 접종. 너무 넘는 게 싫다네. 소름 못한다네. ittle bergene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하다 보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눈문데 교회 공화하고 그런 은혜 맞는데 노래 중 불꽃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심해 보고 그것도 모아도 나빠도 너야 엄마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날 품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넌 이런 건 사람이 아니야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휴 바람피다 걸렸고마 바람피다 걸렸어 남자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보고 싶어서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전화를 했더니 피곤해서 일찍 잔다는 겨우 피곤한가 보다 하고 쉬라고 해놓고 일부러 강남에 가다가 나이트클럽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여친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남자가 있는데 누구냐니까 교회 오빠라네 엄마야 너는 불교 믿잖아 너네 집 불교잖아 아이고 나무아비 다 불꽃 샘벗살 그런데 어디서 네가 아이고 아이고 뒷목이야 아휴 그래서 지금 열많었다 화가 몹지 났다 그런 뒷목 댄스가 아주 있네 자 한 손 들어봐 네가 왜 해봐 시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시작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이고 뒷목이야 옳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또 이제 한 번 뒷목 잡고 자빠져 노래가 이 부분을 잘 따라하면 노래가 재밌어요 자 그래서 그 리듬만 맞춰가지고 이 전화로 서로 통화를 하면서 전화기 수학이 끝나자마자 호수 뛰쳐나오는 여자를 바라보는 자 따라해보세요 네가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이고 뒷목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이고 잘했어요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가수 영탁과 제가 부르는 거야 아이고 가사도 엄청 길어 나머지는 춤추는 거를 잘 보면서 선생님 거 따라해봐요 알겠죠? 네 어디야?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? 잠깐 불렸더니 오늘 피곤했나보네 얼른 자가 아 끄나 그때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사랑을 믿었을 건데 말투가 짓겄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박수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으로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니네 집은 연실래 난 친구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건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보고 불편도 모아도 딱 봐도 너야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람을 믿었었는데 말투가 짓겄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래야 사람이 아니야 박수 우리와 함께 세디 질! 자 덮어내소! 너무넘져 싫어해 술은 못 담담해 그건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무 랩 허가 꺼있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전아 나머지 답을 간섭보사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먹어 그것도 모아도 딱 봐도 너야 어머!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날 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 너 아이고 아이고 재밌다 재밌죠? 이거는 여러분 그냥 뒷목만 잡고 재밌게 그냥 따라 부르면 돼 나머지는 영탁이 하고 제가 할게 늘 어려운 걸 다 따라하려고 그래 그러면 뭐 잘 부르는 사람이나 못 부르는 사람이나 똑같게 그래도 방면돌이교실 회원님들은 충분히 조차할 수 있어 지금 오늘 처음이 몇 번 불렀는데 뭐 요 정도면은 이거 몇 주 배우면 금방 잘하겠지 맞죠? 네 잘 따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야? 어?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? 잠깐 불렸더니 오늘 포근했나보니 오늘 잘 어? 끝나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말뜸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넌 내 등은 여친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거지 않은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날 눈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 봄은 사랑이 아니야 나 주 손이 질려 나 주 하우스 너 없는 남자 10타임 수는 못한이 난 그것 때문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가 보이는 건데 떠나자 해 근데 지금 니 옆에 이 남자 누구들 그왜 바라 클럽은 왜 왔는데 니네 집 불교처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고 또 모아도 딱 봐도 너야 엄마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날 품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냐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